오케이, 여러분, 시작했어요 제이 형, 이상한 거 하지만 제이 형, 가세요 오케이, 다시 가 화면 되게 신기하다, 이거 위버스 라이브예요? 다르다 오케이, 다 오시죠, 여러분 빨리 오세요 제이 형 다시 들어가요? 네, 다시 들어보세요 다 오세요 네, 다 오세요 예, 아기야 아기야 어색은 아기야 레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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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싱 레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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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싱 고고고고고고고고고 go 진짜 너무 창피하다 다 앉으시죠? 여기 앉읍시다 계사전화, 우리 한 분이 안 오셨는데 형님, 언제 오셨어요? 조금 지각하신 것 같은데 한 분이... 떠뜨리면 안 돼요, 성우 지각생이야? 오십니다 지각생이야 오셨다, 아이스티인가? 아이스타 아저씨, 가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뭐죠? 얼마 전에 취직했다고 들었더만 커피야, 이게 아이스티이야 이게 아메리카고 다 아이스티 같은데? 이게 아메리카고 아메리카로 저 아이스티, 아이스티가 먹을 수 있어요 저희 빨대 하나, 빨대 하나 더 아니, 어른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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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린이 먹을 수 있어요? 어 이거 아메리카는 뭐예요, 샤츠가? 샤츠 저 오늘 이거 본드 붙여서 못 돼요 못 벗어요 아니, 이게 바로 저희 가게에서 나온 커피와 아이스티 신메뉴인가요? 신메뉴는 아니고요, 제일 잘 나가는 뭐예요? 제일 잘 나가는 거죠? 아이스티랑 아메리카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 친구인데 왜 우리 친구였지? 어 우리 동창회 하러 온 거잖아 아, 맞다 아, 그러네 동창회? 광어회가 좋은데 재희야, 펀치라인이 늘었구나 제가 어땠어? 무슨 향? 내 걸어서 펀치라인 안 늘었어 재희야, 너 아픈 보여? 아니, 안 보여 아, 뭐야, 깜짝이야 이거 내 생각도 형, 쟤가 희승이 형이 아니구나? 희승이한테 반말하나 제희야, 나한테 형이라 그래 그러니까, 제희야 목폼새, 목폼새 낯을 많이 가려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거 파이팅 안 뽑아준다 1, 2, 3 됐다 제희야, 맛있게 먹어 그치 제희가 멋있네 아니, 뭐 각자 뭐 했는지 뭐 어떻게 살았는지 뭐 대충 얘기 좀 해볼까요? 좋아, 좋아 나부터? 나 오늘도 범인 잡고 왔어 멋있다 그랬어? 범인 잡고 왔구나 나 오늘 범인 범인? 범인이 왜, 범인이 왜 여기 있어? 왜, 왜 범인 아니, 저 안 해, 나구나 나 요즘에 착하게 아주 착하게 보석이 많아 요즘엔? 아, 보석이 많아 보석이 많네 훔친 거 아니야, 이거? 훔친 거 아니야? 어디서 났어? 지금 만드? 커스텀 베이비 커스텀야, 베이비 베이비 커스텀? 너 애기야? 네 아이스크림 커스텀 베이비 커스텀 이거 한 가격은 말 안 할게 3억? 3천 원 3천 원 했어 3천 원 3천 요즘 또 3개 3개 여기 원래 총이 있는데 페이적은 있어요 이제 여기 물총 갖고 다녔었는데 스타일 팀이 빼졌어 아, 그렇구나 저거 그거 같은데? 저게 못 들었어 그 주토피아 청산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야? 투끼 점차? 그러네 주디 그 팬분들이 많이, NG 분들이 많이 주디 아니라 냥이정 쭈리 냥이정 쭈리 냥, 냥 찰 현 찰이가, 주디가 토끼 아니에요? 왜? 진짜 빨리 하는 게 있어 주디가 토끼 아니에요? 맞아 그렇죠 젖다 말은 거야? 젖다 말은 거야? 아, 그래요? 저기 계신 분 나도 근데 혹시 저 브이앱은 필터를 적용했을까? 안 했을 거 같아 안 돼 있다 아니,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돼 있어 안 돼 있다 진짜 오늘 다들 잘생겼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되지 필터가 너무 필요 없어 맞아 존재 잡채가 필터가 엔하이프 아니, 원래 힙합한 사람만은 중학교 원래 아이스하키 선수는 너 뭐 하다 왔어? 훈련하다 왔어? 나는 어제 캐나다에서 경기 챔피언십 하나 여기 지금 캐나다잖아 뭐야, 하키 챔피언십 월드 하키 챔피언십 하고 트러피 하나 들고 왔지? 너무 겁더라고 대박 트러피 어디 있어? 트러피? 저기 어딘가 있어? 여기 있다, 트러피 트러피가 2%가 부족해 뭔가 부족하네 뭔가 2%가 부족하네 트러피가 2%가 좀 부족하네 그럴 수 있어 2%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딴지만 뭐야 나도 좀 편하시잖아 지금 한전에 훈련하다 훈련하다 와가지고 그래서 장학 그대로 끼고 왔구나 맞아, 정말 따뜻하게 공항이 이렇게 탔어 태연아 춥잖아 맞아, 이렇게 춥어 뭐 하세요? 재윤이는 뭐야? 왜요? 저 DJ, 아니, 저 루 루 애기예요, 루 애기 루 애기 루 애기인데 루 애기야? 아니, 진짜 방전 전까지 저 5층에다 5층에서 복잡고 하다가 복잡고 하다가 아니, 드레이크 형이 오늘까지 이거 보내줘야 되거든 이크 형, 보면서 이크 형이 이래? 아니, 근데 이크 형 이크 형, 이크 형 드레이크 형 아니, 이크 형이 보내줘야 되는데 아니, 연락이 자꾸 끊겨요, 이거 피처링도 내일까지 받아야 돼 내일까지 받아야 돼, 저 이거 피처링 회의를 했거든요 아니, 드레이크 형도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지금 이크 형도 연락이 안 되고 지금 갔던 드레이크 형도 안 되고 그럼 조만간 페이탈 한 번만 하자 오케이, 한 번 해 저 스위비 보 사실 연락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 비버 형, 내가 얼마 전에 커버 영상 올렸는데 연락 왔더라고 진짜요? 저한테 연락 안 해요 아직 진짜? 진짜? DM했는데 다들 본인 직업 레이싱 선수 아닌가? 나는 이제 겸허 겸허? 심의로 이제 커버 영상 올리고 그래 노래... 노래하는 레이스 그러면 레이싱 하면서 노래하는 거 찍고 그러니까 운전하다 보면 혼자 노래 말 불러요 드라이브, 드라이브, 드라이브 카풀 같은 느낌 나 요즘 오늘 차 끌고 왔어요? 오늘 저기, 저기 있었어요 아,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얼마예요? 엠소, 엠소 이거 신호, 몇 초예요? 나 F1 이거 엠보르기니 아니야, 엠보르기니 엠보르기니 엠보르기니, 엠보르기니야, 이거? F1 최고 시속 30km 아니, 이거 그냥 30km 30km 1시간에 그럼 부산까지 가시죠 C, C는 뭐야? 센트, 센트 벤트 말고 센트 이거 마이 허니 시속 30km 아니, 아니 근데 왠지 이제 차례에서는 좀 한 엠각기 정도 타지 않을까? 그치, 그 다음에 요즘 이제 F1에서 활동 중이에요 아, F1 그래서 이제 조만간 조만간 가자나 왜요? 모르겠네 왜요? 저 뭐 축하공원 하나 나왔어요 나왔어요? 내가 포뮬러 2 그거 가잖아요 아니, 저 경기하죠, 저 축하공원 내가 축하공원 하나 맞아, 우리가 축하공원 하나 운전하면서 중간에 껴야 돼 나도 이거 카메라가 차 안에 있구나 노래하면서 운전하면서 해야 되네 그래 나도 이쪽 저기 후원 저기 뭐라고 경기 아니, 됐다 너무 무리쏘어 그래가지고 우리 이키는 뭐 했어? 하이브 직원 하이브 직원이야 하이브 직원 하이브 직원 하이브 직원 한 번도 보자 나 한 번도 보자 나 어디 보자 인사팀 인사팀인가? 의사팀 의사팀이야? 의사팀이야? 야, 우리 의사팀 지금 너무나 후리한데? 옛날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거 아티스트를 보면 의전에 좋은 거야? 아니, 나 너야? 아 아니, 원래 내가 제이크 형 의사팀 미국에 활동하다가 잠깐 놀러 왔거든 하이브 그때 해줬어 그거 방탄 쇼트야? 방탄 쇼트야? 방탄 쇼트야? 총 다 이제 특례네? 안 망하죠 영화에서 나온 것으로 지켜줄게요 왜? 저 소리 왜 이렇게 차요? 이거 끼고 있어 죽겠다 둘이 안 본사이 많이 어색해졌네 둘이 안 본사이 많이 어색해졌구나 그 학교 때는 막 서로 야야 물어뜯고 막 싸우고 막 쇼트 맨날 하고 있는데 제가 미국 괴롭히고 미국에서 좀 얘기해가지고 한 건 아니죠 누가 할 수 있나요? 누구로요? 지금 준비 중이다 아까부터 그냥 뭐 생각하지 못했어 나 뭐하지? 아니, 여러분, 여러분 그거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 선우가 커피 갖다 오신 선우 한번 들어봅시다 아, 좋다 아니, 또 나는 다시 아니, 마지막에 할 거야, 마지막에 제발 하지 제발 하지 깨끄만 하지 마 커피가 되게 맛있어 아니, 그냥 커피 생선도 다 아, 이거 좀 잘 만들었어, 진짜 오오 궁금해, 나 그래, 이거 이파리 뭐야? 이파리 뭐야? 무슨 뭐 뭐 어디 아, 이파리가 있어? 이거 왜, 왜 넣은 거야? 이거 뭐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직원이 좀 실수를 했다 뭐 아, 사장님 사장님이니까 사장님이니까 너 사장이야? 내가 만들지 않고 근데 원래 예술은 실수해서 시작되면 아니, 말했어 그거 왜 너 근데 자꾸 형이라고 해? 우리 다 동갑이잖아 형이 형이잖아요 형이잖아요 형이 형이요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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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막말이다, 우리 진짜 대잔치 아무튼 우리 가게가 좀 잘 되고 있어 지금 뭐 체인 점 내고 그래? 어, 쟤 백다방 정도 내고 백다방 백다방 그래서 땡 백구죠 그래서 우리 가게 이름이 백다방 그래서 백다방 백개의 다방 다방도 있다 많이 냈다 김다방은 아니고 백다방인 거야 백개의 점이 있어가지고 백 아예 다방점 그 백다방 그 거기 좋아하지 않아? 그 뭐야? 밀크티 그만해 밀크티 밀크티 좋아하지 않아? 우리 밀크티 좀 더 맛있지 여보세요 김선호 씨 데려와 봐 N.I.P. 소원입니다 이거 맛있어요? 위미크스 아 밀크스 네 성우 씨 오랜만에 하긴 오셨는데 성우 씨 오랜만에 아 고성우 씨 소감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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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러분 네 왜 또 사과님구나 되게 길었는데 네 네 됐는데 됐죠? 좀 잘 차했습니다 네 들었었고요 네 다들 사실 했으면 좋겠어요 수백만 명 근데 공세 또 내가 나온 거 봤어? 다행히 하자 다행히 하자 아니 뭐였어 아이스크림이라고 배우더라고 알고리즘이 아주 그냥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알고리즘이 내 그 계속 떠요 진짜 맞아 중학교 이후로 본 적이 없는데 그거 찾아보고 아주 관심이 많아 중학교 때 이걸 본 적이 없잖아 우리 아 그러네 아 맞네 아 중학교였구나 아 중학교였구나 초등학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 V LIVE의 문지를 잊으면 안 돼 어 그래서 너는 뭐야 그래서 너는 뭐야 그때 그걸 해서 Who are you? 문자 하루던거 해봐요 어 제인이야 뭐야? 뭐가 나왔어? 제인이야 얘네보다 부사관 출신 이 국신 저입니다 주석 네 잠깐만 이거 준비한 거였어? 너무 준비한 거 계속 준비한 거 제가 부사 방금 성우까지 일부러 시간 뒀잖아요 그니까 한 대수가 없어 준비한다고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 대박이다 진짜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 부담 주시만 오늘 어떻게 잘 지냈어요? 지금 배 끌고 왔어요 응? 배 타고 왔어 네 배 타고 왔어 비행기잖아 가라봤는데 가라봤는데 얘 해군이야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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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교예요 장교야?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뭐야 이게 그 계급이라며 아니 이거 연차인데 연차되면 3년차인가? 아니 30년차? 30년차면 연예계 30년차 몇살에요? 이거 어떻게 내가 올해가 72살 그럼 우리 다 72살 뭐야 그냥 원래대로 합시다 저희는 너무 그냥 저희가 이제 서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일단은 저는요 이게 저희가 컨셉이 그거예요 미래에 옛날에 장래희망 어렸을 때 뭘 하고 싶은데 네 솔직히 저는 장래희망이 레퍼가 아니에요 맞아요 제이크 형 놀랄이 많았어요 이제 팬분들 사이에서 저는 래퍼가 되는 거잖아요 바리스타 타레스 이런 거 있었는데 형만 옛날에 본 제이크 옛날에 본 제이크를 모티브한 제이크 아니 래퍼가 되고 싶어서 래퍼하지 않아요 래퍼가 아니다 약간 자연스럽게 원래는 진짜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장래희망이 장래희망이